여기 오세요 우리 방은 오냐? 네 우리요 안녕 한 내다보라고 아주 맑은 일로 해놨고 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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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안녕 아빠 안녕 아빠 안녕 아유야 아아 발등어치 아프겠다 아빠 안녕 홍은아 최고 해봐 아니 최고 해봐 아니 왜 안해? 최고 해야지 안녕 안녕 배송이 다 따라 해 안녕 안녕 엄마 카드로 배송할 줄 아는 저 벚궁을 이쪽으로 가게 홍은아 꽃감 네 꽃감해봐 형 형 조금 때리면서 꽃감은 돼 꽃감 그래 네. 이렇게 돌닭을 쌓으려면 돈이 어디 많이 나와야 되겠죠? 그런데 저 돌닭은 원래 있던 것 같은데 이 집에서 쌓은 게 아니고 원래 있던 담입니다. 굉장히 오래된 담입니다. 옛날에 시골집들이 왜 돌닭을 쌓는거야? 네. 지금은 쌓은 아니 아니야. 오철이 지금 연식되고 그 자리에 시골집을 먹으시면 밤이 돌닭 틀이었어. 옛날에 외할머니가 살 수 있는 집도 저렇게 돌닭들이었어.